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무대에 대해서 서울렛이 진짜 말고 서울렛이 진짜 서울렛이 진짜 서울렛이 진짜 고거하시면서 수여진 것 같으세요? 일단 한 번 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의 순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보고 계셨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는 시간 받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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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